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은 응답하라 한판승부죠 진중권 작가 김성혜 수장 두 분께 직접 질문하고 청취자들이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질문 9191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가님 김건희 여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한 여론조사는 조용히 내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작가님도 그래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영부인의 조용한 내조란 무엇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여론조사에서 질문이 되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 대선 기간 동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행사한다 당선인을 꽉 쥐고 흔든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국민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내조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의 남성의 부속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여성으로서 자기가 해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가운데 이게 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봉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기가 해왔던 전문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든지 이게 맞다고 봐요 벌써 격렬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시는 등 공개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만나면 안 됩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더 좀 격렬하게 가만히 계시는 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겠죠? 지금 보니까 약간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반응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을 즐기는 게 있잖아요 목 입고 딱 나타나면 또 쇼핑몰에서 완판되고 이런 걸 은근히 즐기는 것 같은데 그걸 남을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여성이 무슨 남성의 종성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독일의 누구죠? 메르켈 수상 남편도 그냥 자기 일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부인도 자기 일을 하듯이 그렇게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하면 내주고 남성이 하면 외주고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단어들입니다 김성혜 소장님께 드린 질문은 4656님 소장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딸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강경한 법적 조치를 계속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이제 유튜버로 제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금치거를 몇 개 늘고 금치가 원래 저는 없는데 모순말이는 할 수 있는데 한 후보자의 딸 이름은 영어 한글을 다 금치거를 설정해서 못 쓰도록 해놨습니다 검증은 검증이지만 그의 딸의 사진을 폭로하거나 이름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놀리거나 이렇게 마치 몰아가듯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다는 아예 못 쓰게 규제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했던 내용들 중에서 한 줄 한 단락 문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기부의 대상에 대해 잘못 적었다 이걸 가지고 고소를 지금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 나가면 진행자들이 한동훈 후보 관련된 얘기할 때 굉장히 예민해하고 민감해요 그리고 잘 모르는 얘기는 중간에 제지를 하고 근거가 있느냐라고 묻는데 이런 아주 마타도어를 퍼뜨리면 안 되겠지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춰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위축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특수부 검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는 공포를 본인이 잘 알 텐데 선택적으로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운영 비전과도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 작가님은? 한겨레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 팩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 자체가 일반 검증을 넘어서 정치적 공격의 성격을 분명히 띄고 있어요 엄마 찬스라는 단어 왜냐하면 그게 부풀리지 않습니까? 무슨 학술 논문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난 참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되고 다만 딸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사적인 부분들을 계속 까고 드는 즉 검증을 넘어서서 일종의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검증을 빙자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죠 학술 논문이라는 건 프레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자기가 쓴 글을 정리해서 올릴 거면 블로그에 올려도 됐었는데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논문 형식의 글 즉 맨 앞에 앱스트랙트라고 불리는 논문 초록이 있고 그 밑에 본문 그리고 인용했던 서적까지 다 돼서 논문적 완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글들을 올린 곳이 저널인데 여기를 약탈적 저널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보통 교수들이 논문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쓰는 것들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거는 리뷰가 없어요 그냥 리뷰가 없고 돈만 내면 실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경력 관리를 한 거고 그래서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거기다 올렸으니까 논문이니까 거기다 올리기 때문에 논문이라고 표현하는 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옛날 누구처럼 대학원 연구원들하고 해가지고 정말 국제적인 학술제 내에서 그걸 갖다가 성과로 인정받거나 이런 식의 올라오는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뻔히 아는 거니까 교수들은 인정 못 받는데 어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고등학생이 쓴 정도로는 인정받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 거죠 제 얘기는 한겨레신문이 이걸 프레임을 짠 게 아니라 이건 논문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월에다가 투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학술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그런 식으로 고등학생이 쓴 3페이지, 4페이지짜리 예컨대 학교에서 과제 내준 거 아니야 리서치하라고 그거 해가지고 논문 형식을 가져서 거기다 등록한 거랑 정말로 연구원들이랑 해서 제1조자가 되고 제2조자가 되고 이런 프레임으로 걸어버렸단 말이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고소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얘가 법정위가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폭넓게 언론의 자유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또 진종원 작가님 수많은 고소를 당해보셔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하도 고소를 해가지고 7번을 고소를 당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요 다무혐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답하러 한 판 승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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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